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잘못된 결정 2. 제발 도와줘 3. 한국의 무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투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웨덴이 전격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회의를 표하며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일본이 자랑하던 차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는 영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F-3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1월 5일, 사부의 CEO인 미카엘 유한 손이 스웨덴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동면기라고 말하며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사부와 스웨덴은 다른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있었다. 우리는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의 여백에 있고 우리의 참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집중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는 동안 스웨덴의 동면기간이 있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있어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며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펜 전투기가 많은 인기를 받았죠. 이미 높은 항공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춘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었죠.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수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각국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의 공동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열외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올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기술 덕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시 만족시킬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죠.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재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다.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로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성을 영국의 국방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네 번째 비행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첫 비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국방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기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북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 전력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야에서 KF-21 보라메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려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변해를 밝힌 것이죠. 전투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자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방산 기업인 노키드 마틴이 F-414 엔진을 제작한 지우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수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 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무기 가격 역시 높게 측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뒀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뒀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그와는 달리 미군 도입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공군여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군이 당분간 F-36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 F-16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밝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첫 도입되어 꽤 오래된 반면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 엔진 관련 기술을 획득했으며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인 터보펜 소자 기술까지 습득했습니다. KF-21 전투기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제트기급 터빈 기술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국산 터보펜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점진적으로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산화 엔진 비율은 80%로 머지않아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산 터보 엔진 평가 시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개발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이마즈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드를 뛰어넘는다고 자랑하던 러시아의 탄도방어 시스템 S-400이 승승 떨리는 종이 방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제 무기를 애용하던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거금을 주고 S-400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의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청궁의 성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러시아의 방공망을 박살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기에 S-400 도입을 고유하던 국가들에서도 청궁으로 마음이 돌아서 한국 방산에 또 다른 빅딜이 터지리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400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의 사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동국관 무기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되어 사전거리 400km의 최고 구도 30km로 현존하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중에서는 세계 최고급의 스펙을 자랑했었는데요. S-400의 포대에는 최대 760KM-7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ECM 장비가 탑재되어 전자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 S-300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자장비 부분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반응속도와 동시교전능력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 디지털 시스템 기술을 제공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청궁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S-400의 재혼만 본다면 세계 최강의 반공 미사일 일이 자부할 만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티르키에는 거액을 지불하고서 S-400 반공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요. 티르키에는 S-400을 도입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입한 S-400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땅 스펙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티르키에는 포장 뜯지도 못한 S-400을 보며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러시아에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푸틴이 그렇게 친절한 판매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S-400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인도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법 카차에 저촉된다며 S-400 대신 패트리오트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S-400을 선택했고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사기의 분통을 터뜨리고 싶지만 자국의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동네방을 떠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최후방인 중국의 사기를 칠 정도이니 두 국가 사이의 우호관계가 그리 끈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최강자였던 S-400이 제풀에 주저앉자 경쟁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국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상당 부분 차용했기에 S-400과 부모가 같은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천국의 부모는 러시아 뿐만이 아닙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대명사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술도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양쪽 모두와 기술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덕분에 천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미사일이 섞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전마다 천국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S-350 BTS 대공 미사일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은 탄화되어 있는 작은 가스구멍을 통해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천국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의 다중 펄스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중 펄스 방식은 로켓이 여러 번에 나눠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로켓 연소실 내부에 격벽을 두어 2차 전화에서 격벽이 자동으로 깨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기에 실용화에 성공한 미사일이 몇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BTS는 여러 개의 기폭 장치를 탄두에 배치하여 기폭 타이밍을 다르게 하여 폭발력을 특정 방향을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 천국은 파편 집중형 탄두를 채택해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 선탄이 터지듯 목표물을 향해 터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무기체계로 보이지만 두 미사일 모두 콜드런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VLS 파티칼 런칭 시스템을 통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방식이 핫런칭 핫 런칭과 콜드런칭 콜드 런칭으로 나뉘는데요. 핫런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사 방식으로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을 정화시켜 폭발하는 듯한 화염이 미사일과 함께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화염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사대를 설계해야 하기에 최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량이 콜드런칭 방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대가 매번 미사일의 화염을 견뎌야 하기에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사일이 점화되었는데 발사대 덮개가 열리지 않을 경우 내부에서 폭발해 탑재된 장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발사대 내부에서 점화하는 핫런칭과는 다르게 콜드런칭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던진 후 공중에서 점화하여 날아가는 방식이기에 내부에서 터질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화염이 발사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발사대 관리가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이 좋아 핫런칭 방식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콜드런칭 방식이 최초로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콜드런칭 방식을 천국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사출된 후 공중에서 직출형 노즐을 이용해 방향을 조정하고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콜드런칭 방식은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차량의 은원패를 위한 배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만을 가져와 만들었기에 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항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천국의 개량형인 천국-11을 개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천국인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판까지 요격이 가능해져서 더욱 빈틈없는 방공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증명한 천국은 미국산 무기 수입이 막혔던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UAE에서 천국을 구매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계약 규모만 무려 35억 달러 사저 1000억 원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이전까지 역대 최고액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본격적으로 천국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RGAD 안보이자는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3대국 중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며 이라크의 방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40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미국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먼저 S-400을 도입한 인도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S-400이 상상 이상으로 졸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이라크에서는 설불리 S-400을 도입하지 않았던 배에 안도하며 천국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동 국가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강철에 비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홀딱 반한 폴란드에서도 천국을 구매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왔었습니다. 기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S-300을 운용 중이었고 폴란드는 S-300보다 전세대인 S-125, S-200을 운용해왔었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자 독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페트리어트 방공포대를 긴급하게 폴란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양국 모두 자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공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천국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신 비살상 군수물자를 대량 지원하고 러시아와 국병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며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맞서고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청궁 2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줘 또다시 빅딜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동국관 국가이기에 소련제 무기를 다량 운용해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운용하던 반공 체제와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훨씬 성능이 뛰어난 청궁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격전에 양상을 띠며 향후 반공 무기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군의 최대 장점은 미국과 러시아 두 군데의 장점만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불공산업을 통해 러시아의 각종 무기기술들을 흡수해 빠르게 방위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먹혀주는 이유에는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무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능전 구도가 날이 갈수록 상험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자리해 있는 만큼 지금처럼 밸런스를 유지하며 최대의 국익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